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4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부사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부사의 위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사의 종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꼼꼼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위치만 잡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부사, 조동사, 계삭구 순서대로 나왔는데 어디서 보던 거죠. 그렇죠? 저희 조동사 편에서 이미 위치는 한 번 잡고 왔어요. 똑같아요. 부사, 조동사, 계삭구, 그렇죠? 부족에 외워주시면 되고 이 부족의 세트가 어디로 들어가죠? 주어, 수러, 사인, 부사어 자리에다 이 3종 세트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동시에 출연했을 때 이 순서를 지켜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고 예외사항은 있으니까 예외사항은 또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위치 한 번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문장 나온 게 나는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렇죠? 기본적인 뼈대 어떻게 되죠? 주어, 수러, 목적어. 그렇죠?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주어, 수러 사이에 지금 부사어 자리에 누가 나왔죠? 부사가 출연을 한 거죠. 여기서 부사는 예 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예 라는 글자는 나도 할 때 그 도, 또한 이라는 글자죠. 그랬을 때 순서 어떻게 되죠? 부족해. 그렇죠? 부족의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중국 여행 가는 걸. 그렇죠? 이렇게 해석은 될 거고 저희는 계속해서 위치, 순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의 순서대로. 또 하나 볼게요. 저희 이번에는 아들이 위의 호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한다. 그렇죠? 데이트 한다. 라는 그런 문장인데 마찬가지로 주어, 수러. 그렇죠? 가운데 지금 주어, 수러 사이에는 부사어가 될 거고요. 조금 길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저희 지켜줘야 될 그 순서가 어떤 거였죠? 부족해. 순서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 있는 부사 또 라는 글자 앞에 may, tn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출연을 했죠.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들은요. 앞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 매이, tn 매일 또 후에 끈위, 벙유 누구랑? 여자친구랑 그렇죠? 여자친구랑 매일매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데이트를 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지금 순서는 부족해. 그렇죠? 특히나 개사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개사 구로? 그렇죠? 덩어리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거는요. 연동문하고 겸어문에서의 부사의 위치인데 연동문, 겸어문 같은 경우는 뒤쪽 강의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연동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사가 연달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문장처럼 나는 간다. 그렇죠? 첫 번째 동사 나왔고요. 일단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중국 음식을 먹어요. 지금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이런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부사 어디다 넣어줬어요? 주어, 수러. 그렇죠? 사이인 부사어 자리에다 넣어줬는데 수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문장인 거예요. 그랬을 때 부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한다? 앞쪽에. 그렇죠? 앞쪽 수러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이지 않고 수러가 두 개지만 앞에 붙여서 붙이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겸어문을 볼 건데 겸어문도 마찬가지예요. 수러가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조금 달라요. 겸어문 같은 경우는 문장을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아빠가 부 랑 워 아빠가 랑 워 나한테 뭔가 시킨다 라는 동사예요. 아빠가 나한테 시켰어요. 한 문장이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문장 지금 프랑스어를 배운다. 누가? 내가. 그렇죠?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랬을 때 워라는 글자가 앞쪽에서는 아빠가 나한테 시킨다 목적어로 사용이 됐고요. 뒤쪽에서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뒤쪽에서는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고 있다 해서 겸어문이고 마찬가지로 수러는 랑 하고 슈에 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부사의 위치는 앞쪽 수러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부사 자리에다가 그래서 뿌 라는 부사가 어디로 왔어요? 랑 앞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은 부사의 위치 기본적인 위치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부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